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. 미스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, 방송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셨습니다.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습니다. 물론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트로피를 잡았죠. 하지만 미스 트롯을 통해서 그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미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나이 어린 친구들이지만요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실력이 기가 막힙니다. 야무지게 노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 주인공 장예주 양의 무대입니다. 박수 주십시오. 박수 주십시오. 박수 주십시오. 아 아 아 아 아 아 으 sommes 으 아 아 아 뱃노래가 그리쁘나 귀에 이를 수부심하니 다시하고 불러온다 변하지 않던 저녁의 길 변하지도 없을수냐 한 번 썼따지저 한 마릇 해도 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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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